붕붕붕 캐논볼 형제끼리만 싸워 embrace 붕붕붕 하나는 은색 캐논볼 그 다음에 하나는 녹색 캐논볼 붕! 머리 맞추기! 안된다 머리 맞추기 안된다 머리 맞추지 안된다 민호가 어딨지? 민호야 민호 어딨어? 민호 안녕 민호 안녕 민호 잘 지냈어요? 오늘은 뭐에요 이거? 캐럿물 근데 캐럿물 여기 있잖아요 새로 만들어서 아 캐럿물 이거 있는데 지금 캐럿물이 지금 여기 오 뭐야? 캐럿물 색깔 아 캐럿물 색깔을 바꿨어요? 와 무슨색이에요 이거? 형광색 은색이죠 은색 그쵸 은색 은색으로 바꿔가지고서 우리 캐럿물 형제를 만들려고 그러는거죠? 그쵸 그렇구나 자 그러면 한번 캐럿물 한번 만들어보고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지 한번 원래의 캐럿물하고 한번 비교해봅시다 알았죠? 일단은 캐럿물 우리 외형을 일단은 다 이렇게 응색으로 다 바꿨습니다 일단은 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응색으로 이렇게 바꿨으니까 한번 얼마나 잘 나오나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어 캐럿물 만들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으니까 발굴하는거는 일단은 이거는 만드는거를 어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낄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굴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은 발굴이 끝났지? 네 그쵸 오 이렇게 다 끝났네 우와 한번 작동안 한번 해볼 수 있으세요? 네 발굴도 더 빠르다 우와 빠르다 우와 이제 발굴 끝났으니까 이제 복원만 하면 되겠네 네 그치 그래서 복원을 요거랑 지금 요거를 인색칠한거를 잘 해가지고 한번 일단은 우리 원래 있는 캐논불하고 캐논불하고 어떻게 더 달라지느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 복원을 시작해 볼게요 자 자 자 우와 은생 멋있다 우와 멋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겨울을 없애고 진짜... 겨울이 없애고 그렇지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블레스트는 어떻게 하지? 아... 가봐 이걸 열면 되요? 이렇게 열면은 폴더 오 폴더 이렇게 요고 그 다음에 오! 여기 아닌데... 어디야? 여긴데 아 여기야? 짜잔잔 짜잔 완성 하나는 원래 캐논불 원래 캐논불이고 하나는 지금 색깔을 바꾼 은색으로 바꿨습니다 은색으로 와 멋있어요 멋있어요 은색 은색 캐논불 와 멋있지 와 은색 캐논불 그래서 지금 완성했습니다 자 지금 민호가 캐논불끼리 배틀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배틀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민호야 이제 캐논불 완성이 됐어요 멋있죠 오 멋있죠 자 그럼 민호 캐논불 두가지를 한번 비교를 할게요 앞모습 옆모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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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뒷모습 뒷모습 우와 다시 앞모습으로 해주세요 앞모습으로 해주세요 우와 멋있어요 자 이제 윗모습 윗모습 와 멋있습니다 와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두개의 캐논불이 있는데 와 한번 가는걸 봐야죠 앞모습에서 먼저 오는거를 한번 작동되는걸 보여주세요 오 오 오 오 엄청 멋있어 오~~ 우와 쟤 더 빠르다 안돼! 떨어지면 안 돼 stirring לי 누가 이기나 와 음색이 더 빨라요 그렇죠? 음색이 더 빨라 어 떨어지게 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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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게 내버려 아니야 우오오오오오오오 자, 그러면 다음에 옆모습 으로 가는 가는곳 한번 봅시다 둘이 옆모습 으로 그렇지 그렇게 자 우와 우와 다시 뒤로 빼주세요 뒤로 우와어 우와어 미나 다시 뒤로 미나 다시 뒤로 그렇죠 쭉 가동으로 기회 미나야 이제는 민호가 좋아하는 배틀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배틀 한 번 해볼까요? 배틀 3 1 우와 캐럼볼 나 틀려 싸운다 틀려 싸운다 우와 붕붕붕 막 바주카 퍼져먹나가고 캐럼볼 은색끼리 싸워요 은색 캐럼볼 그 다음에 하나는 녹색 캐럼볼 뭐 뭐 볼로 와 우와 뭐 뭐 뭐 우와 캐럼볼 우와 우리 이제 캐럼볼은 형제가 생겼잖아 형제가 있는거 있지 형제가 있는거 누구지? 어 겟틀린 박스랑 헌톨브랑 형제지 두개를 갖고오세요 미누아 뭐야? 지금 누구누구 온거야 겟틀린 박스 헌톨브랑 두 마리의 조이더와일드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캐논볼 캐논볼 두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둘이 지금 지금 전투로 하려고 합니다 뜬 뜬 자 그러면 한번 전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뜬 뜬 자 전투 시작했습니다 우와 캐논볼 캐논볼 이 새끼가 이렇게 캐논볼하고 헌트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벗기도 엄청 세다 드라메 헌트 엄청 세고 캐논볼하고 캐논볼하고 하시고 누가 이기는거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캐논볼이 이기는거 같아 비에꺼가 있지 오 오 오 오 오 오 toppings 손에 오 오 으 Ô 오 오케이 Bean 이거 오케이 펑펑 ю 와 어 이렇게 뭐 彼 뜬 배트를 오늘 고맙겠습니다 자 민호야 오늘 겟툴링... 아 겟툴링이 아니고 우리 오늘 캐논불 은색 그쵸? 캐논불 은색을 잘 만들었고 이제 배틀까지 끝냈고 그치?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하고 빠이빠이 할 시간이에요 그쵸? 그래서 핫파티구 친구들 빠빠이 해주세요 핫파티구 친구들입니다 안녕~~ 다음에 보자 민호 안녕~~ 안녕~~ 출발!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~~ 떨어진다~~ 누가 이길까? 누가 이기나? 누가 이기나? 뭐? 오? 지금! 어로 template 아니야~! 제일 빨라이게 그치!? ье incentives 아가씨 우와~~ 으윽 zawsze 으윽 최유의